심혈에서는 키아 시켜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니까 옛날 데칼 거의 무제한으로 크게 할 수 있을 때는 막 검은색 데칼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탱크가 다들 존나 알록달록했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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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저거 변수 끼랑은 엔진 날렸어 엔진 또 날렸다 아 오이구만 이제 나 안보여 그쪽에서 싸우고 있구나 아 뭔지 몰랐는데 빨리 잡아 저파 아시마 하나 더 있는데 너무 들어가는데 그거 봐서 굳이 내가 지금 격파한거야 아니요 하나 더 있어 방금 M60이었어 방금 오른쪽에 뭐 있어? PMP 아시발 T6이 태우기 신라 터졌다 BMP BMP 더 파스 너무 많이 들어왔어 흫 나 지금 어딘있어 모르겠다 다시 난 돌아가겠고 또 불어 따로파 왜 뺏기고 있어? 저기에 뭐가 있나? 더 있네 빨리 파는 음 뒤에는 내가 보고 있어 와 그 T15에 다자킹 어떡하냐 저 있어 있어 아 지 지 지 잡았네 쟤 놀래라 BMP가 낮아 낮아가지고 갑자기 흫 뭐? 음 아 아 아 아 아 쥐 있었는데 오 잡았다 다행이다 난 지금 엣지술이 좀 나 지금 빠져야돼 여기서 여기서 운만 잡았어 여섯대 잡았어 지금 이 짧은 사이에 여섯대 잡았다고 어 에이슨 네 완전 다행이다 엔진 수리할래 한참 먹었어 KPG가 대신 따온제타우수 있는테니깐 KPG 이제 사실 120mm 닫아줘야되는거 아니야? 솔직히 말해서 감사합니다.